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문 저녁시간이 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가보나움 지역에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 둘 준비를 마치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였는지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황급히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지지시며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후에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꾸지지시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조금은 의문스럽게 다가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꾸지람입니다. 특히나 이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도 아니고요. 지금 항해를 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바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바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바다는 지형상 고지대에 둘러싸여서 음푹 파인 저지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의 조건은요. 평소에는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높은 파도가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갈릴리바다 출신의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바다의 풍랑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익숙한 것이었겠죠. 그 풍랑을 늘 매번 이겨냈기에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겪었던 풍랑은 조금 다른 풍랑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풍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어찌나 큰지 그 갈릴리바다 출신이었던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보기에도 지금 온 무리가 여기에서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의 판단이 터무니없이 틀린 경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깜빡 졸았구나. 풍랑이 크기는 크구나.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주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금 제자들에겐 생전 처음 본 풍랑만큼이나 분명하게 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이전엔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신 만앙의 왕이신 능력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참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파도 앞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38전 하반부를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말씀은 두 가지로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 우리가 다 여기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우리 다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랑요. 두 번째는 주님 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저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크다고 한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가 아무 의미 없이 망하겠습니까? 설사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정말 그 배가 뒤집혔다고 한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가 망할 리도 없고요. 주님의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데 우리의 삶이 망할 일이 없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아무 의미 없이 죽게 되어지는 일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듣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도 막상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풍파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까맣게 까먹고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두려움과 근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냥 어려 보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진학입니다. 작년 12월에 한 고3 학생이 상담 중에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나는 수능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수시 원서를 6개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수시를 지원하는 것에도 상당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성적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대학을 몇 개를 지원을 합니다. 이 대학은 붙으면 좋지만 붙지 않아도 그만인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성적보다 낮은 수준의 대학에 이렇게 수시를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붙을 것이라는 당연히 붙겠지 하는 어떤 안전 자산으로 수시를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 학생도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이 6개라는 많은 대학에 수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학생이 그 6개라는 대학에 6개 지원한 대학에 모두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준이 높은 학교야 그렇다 치지만 당연히 붙을 줄 알았던 학교에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학생의 입장에선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전에 겪지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학생이 불합격 통지를 밤에 받았는데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지 해야 하는지 이 고민에 정말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잠을 못 자고 꼴딱 밤을 새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싶어서 짐을 쌌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이 그렇게 낙심 중에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이 학생 표현에 그냥 그때 예수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지금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그래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 괜찮지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수를 하면서 이 학생이 똑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학생이 여전히 붙잡는 것은 지금도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라는 그 사실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 붙잡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재수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은 제가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미 다음에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수련회 때 또 주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5군단에서 군종병으로 군단 군종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군종병이 아니라 군단 군종이라고 하면요. 그냥 옷만 군복을 입었을 뿐이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은 생각을 하시길 군대 편하게 다녀왔네 좋았겠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보통 훈련을 고되게 하는 병사들보다는 몸은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 정말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 성도인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컴퓨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라고 하죠. USB를 군대 컴퓨터에는 꽂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기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꼽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것 허가되지 않은 것 외에 소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였잖아요. 저는 늘 교회를 관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했고 특히 그 교회는 군인들의 민간인 가족들도 함께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예배 PPT 준비하신다고 USB를 사용하시고 또 찬양 영상 준비하신다고 USB를 꽂으시고 하는 그런 굉장히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교에 성탄 행사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의 용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영상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큰 용량의 USB가 필요했습니다. 외장하드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한 가지 큰 잘못을 합니다. 한 성도임을 통해서 제가 그 외장하드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성탄절 행사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요. 결국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제가 일명 군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영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영창에 갇히게 되었어요.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맞고 가장 긴 기간 그 영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제가 이것을 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추억의 하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다가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먼저는 교회를 이해해주지 않고 또한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그 부대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부대에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교회의 목사님과 또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군종병이랍시고 제가 늘 그 영창에 위문을 가가지고 먹을 걸 나눠주고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곳에 제가 도리어 갇히게 되니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병사가 그렇게 영창을 다녀오면요. 다녀온 일수만큼 군생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대를 이전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시간만 견디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군생활은 군생활대로 늘어났는데 여길 나가면 나는 대체로 어디로 가는 건가 안 그래도 캄캄했던 그 군생활이 더 캄캄해지더라고요. 입맛이 하나도 없고 어쩌다가 잠을 자면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어디 갇혀있는 꿈을 꾸면서 늘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의 재판을 받는 일주일 만에 6키로가 정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외침과 똑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체 주님은 왜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결국 갇히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할 게 없었습니다.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하루 종일 철창과 벽을 보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정신없는 중에 챙긴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는데요. 처음엔 그래서 정말 억지로 심심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읽었는데도 15일 동안 성경을 1독하고도 신학을 두세 번을 더 읽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 안에 조금씩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큰 건물이 있을지라도 점점 점점 작게 보이는 것처럼 제 상황과 제 고난과 제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염려와 두려움들은 똑같은데 정말 그 고난들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커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감옥을 지키는 병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병사랑 되게 친했습니다. 제가 위문을 가면 늘 햄버거를 주던 병사였는데요. 그 병사가 평소에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위문을 갔을 때보다 갇혀있는 지금이 더 얼굴이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감옥이 좋아서가 아니죠. 제 인생에 몰아친 풍랑이 그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 처지가 어떻든 저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 이뤄오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함께 계신 주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그 제가 겪고 있는 두려운 상황보다 더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더이상 제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저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요. 제대를 한 지금 저의 삶에도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또한 그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붙잡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는 것처럼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점점 커지는 그 은혜를 지금도 제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족하고 짧은 제 경험인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료인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문제없는 삶, 고민없는 삶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고 또한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요. 조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어보면 저마다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 길을 누군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 다 망했습니다. 여기서 끝장났습니다. 하는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삶의 풍랑 속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꾸중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방금 전까지도 배 밖에 불어오는 그 풍랑과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제자들 가운데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더 이상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경혜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풍랑과 우리의 고민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러한 근심과 낙심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경혜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실 때 삶의 풍랑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던 주님 우리의 믿음없음을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삶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닿아여서 아버지 오늘 하루에 섬은 그 손에서도 하나님 그리운 한의 주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전해가는 자로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리움에 낳은 것 같기에 승리함을行하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Jah는 모든 손에 뒤로 돼 inacudes 빌하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능성을 зад는 sizing bath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4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여 더 이상 우리가 삶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경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더 깊은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신배들을 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삶의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주님의 경애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위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지는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